가림아 안녕 갓세븐의 진영입니다. 잘 지내고 있죠? 작년 6월에 킵스피닝 투어 서울에서 만났었는데 1년 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한테 한국어로 인사를 해줬더라구요.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한국어를 또 열심히 연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텐데 너무 고마웠어요. 카리메가 준 이 팔찌, 만들어준 팔찌, 너무 이쁘게 잘 차고 다니고 있어요. 킵스피닝, 킵즈리밍 위드 갓세븐이라는 너무 감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되었고 또 카리메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어서 오히려 저희가 더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. 왜냐하면 위시데이 때 저희한테 보여줬던 그런 밝은 에너지가 저희한테는 더 큰 에너지가 됐던 것 같거든요.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더 건강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더 밝아지고 있다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런 말들을 들으면 아 우리가 이래서 또 음악을 하는 의미가 있구나를 한 번씩 더 느끼게 돼서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시간들이었어요. 갓세븐도 언제나처럼 좋은 음악과 좋은 퍼포먼스 보여주고 들려주도록 노력할 테니까 카리메에도 끝까지 힘내서 치료 잘하고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. strong girl, fighting!